자 반갑습니다 서수입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 족발 물 쫄면 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gy'm 그 때 손질ocks 고춧가루 매콤달콤한 맛 매콤달콤해요 치킨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꾸덕꾸덕 우유 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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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카롱 너무 맛있어 초콜릿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